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이집트와 비밀 계약 2. 남한은 핵무기를 갖게 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올해 한국과 K9 자주포 계약을 맺으며 방산시장에 큰 손이 된 이집트가 비밀위에 한국과 방산 계약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FA-50은 물론이고 KF-21도까지 나오는 등 한국 방산업체와 활발하게 만남을 가진 이집트가 이번에는 아직 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은 함무호까지 사전 계약을 하겠다고 나선 것이죠. 외부의 적에 맞서 강력한 허력을 지닌 이사일이 필요한 이집트가 믿을 수 있는 우방이자 군사 파트너인 한국의 무기를 미리 확보하고자 빅딜을 제시한 것인데요. 폴란드의 뒤를 이어 본격적으로 한국 무기 쇼핑에 나선 이집트의 놀라운 결정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공을 가로지르는 전투기들 그 모습을 본 관객들은 일제히 탄성을 내질렀습니다. 쾌청한 하늘을 가로지르는 그 모습은 장관이었죠. 가장 놀라운 순간은 전투기들이 연막을 이용해 디에스 오브 기저 붉은색과 푸른색의 문양을 만들 때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기 태극기의 형상이었죠. 블랙 이글스 타국의 수놓은 태극기의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 코리아라는 탄성이 저절로 나왔죠. 이집트 피라미드를 배경으로 한 블랙 이글스의 공연은 성공이었습니다. 특히나 이집트 피라미드 상공에서 펼친 공연은 한국과 이집트 모두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요. 피라미드는 국가 차원에서 보호하고 있는 문화재로 보통 이곳을 지키기 위해 비행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이집트에서도 웬만한 일이 있지 않고는 공력을 허락하지 않죠. 그런데 블랙 이글스의 공연에 이집트 정부가 선뜻 공력을 내주면서 이집트 하늘의 서태극기가 나붙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 측에서 블랙 이글스의 조종 실력과 항공기 우수성을 인정했고 무엇보다 한국의 방산 협력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허가가 날 수 있었죠. 이날 공연을 성사하기 위해 많은 한국인들이 노력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이봉근 카이 수출혁신센터장 상무는 한국 방산 홍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블랙 이글스 공연은 물론이고 방산 수출까지도 성과를 냈죠. 덕분에 한국은 폴란드에 이어 이집트에서도 성과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이집트 정부가 카이의 경공격기 fa50과 현대로템의 k2 전차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오며 조만간 또 하나의 역대급 계약이 성사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이집트 수출은 역사적인 계약이 될 것이며 이집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아프리카 전체 수출이 가능해지는 기념비적인 계약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전 세계 12위의 군사력을 지닌 이집트는 고등훈련기 도입을 위해 사업계획서를 받는 등 훈련기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기종선정을 완료할 계획인데요. 한국의 fa50과 kf21이 이집트 정부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노후 항공기 교체 사업도 동시에 진행 중이라 한국과 이집트가 어떤 무기를 수입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인 상황. 이집트 입장에서는 한국 무기 수입이 매력적입니다. 그동안 이집트 공군이 주력으로 써왔던 기종은 f-16으로 fa50과 호환이 쉽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fa50의 기본 모델인 t-50이 미국 로키드 마틴과 f-16을 기반으로 공동 설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요. 경쟁 기종으로 꼽히는 l-15와 이탈리아의 m-346도 후보에 있지만 한국 fa50이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교육면에서도 비용을 아낄 수 있고 부품 교체에 있어서도 이집트 내부에서 호환 가능한 부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은 이집트 정부 입장에서도 큰 매력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폴란드가 한국의 fa50 도입에 대해 열의를 보인 것도 이집트의 한국 무기 수입을 서두르게 만든 요인입니다. 물량의 상당수를 만약 기회를 놓치면 이집트 입장에서는 차세대 무기 도입에 시간이 소모되는 상황. 이스라엘 이란의 소규모 전투를 비롯해 테러리스트의 중동이 중동 지역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기에 이집트 입장에서도 군 병력 강화를 위해 한국 무기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당연히 이집트 입장에서는 미룰 이유가 하나도 없죠. 과 이미 올해 초 k9 자주포 수입을 결정지으며 한국 무기 맛을 보았던 이집트는 다른 무기 수입에 있어 품질을 의심할 필요가 없기에 시간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k2 전차를 수입하면 기존 k9과 같이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중요했죠. 그런데 현지 언론에 따르면 지금 알려진 수준의 무기 외에도 또 다른 무기 수입에 대해 논의가 한국과 이집트 사이에서 진행 중이라는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현무우가 기사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탄도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그렇게 탄생한 현무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타국의 관심을 받으며 한국 방산의 후자 상품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고위력에 집중한 현무 시리즈 미사일들은 확실한 타격을 통해 벙커는 물론이고 주변 부대까지 쓸어버리는 강력한 위력을 자랑하기에 중동 국가에서 일찍이 관심을 보였는데요. 이집트 역시 현무의 위력에 반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무 시리즈 수입과 관련해서 이집트는 논의만 했을 뿐 수입에는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역시 현무 시리즈 수출을 위해 이집트에 적극 건의를 했으나 생각보다 미적지근한 태도에 수출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했죠. 그러나 이집트가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수입을 위한 타이밍을 재고 있었다는 것이 현지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것이죠. 사실 이집트가 한국에게 탄도미사일을 요구한 것은 아주 오래전이었습니다. 1978년부터 이집트는 한국에게 협력을 요청했죠. 미국 싱크탱크 펠센터가 운영하는 암즈컨트롤 윙크 소속 제프리 루이스 박사는 자신이 보유한 자료를 공개하며 과거 대한민국의 탄도미사일을 이집트가 수입하려고 했던 사실을 밝혔습니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이집트는 관계 개선을 위해 타협 중이었고 이집트는 우호의 증거로 nhk-1 미사일을 요구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백곰에서 1으로 불리는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이었죠. 한국에서도 nhk-1 미사일 수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으나 결국 수출은 좌절되었습니다. 원천기술이 미국에서 개발된 것이었고 당시 한국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기술이 적었기 때문에 미사일을 온전히 수출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미국의 허가 아래의 무기 수출이 가능했죠. 그러나 2022년 그때와 사정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체 기술로 무장한 현무 시리즈는 한국에서 얼마든지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이집트 역시 현무 시리즈에 대해 잘 알고 있었기에 현무 수입을 진지하게 논의했고 최근 도입하기로 결정을 지은 것이죠. 이집트 언론사 아라람은 보도를 통해 이집트 당국이 한국의 현무 미사일 수입에 대해 논의에 들어갔으며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현무 도입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현무는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고의력 탄도미사일로 재래식 탄도 중에선 세계 최고 수준의 폭발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는 현무는 한국형 세축 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꼽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때부터 비밀스럽게 추진된 사업으로 현재 개발 중인 탄두 중량 6톤짜리 탄도미사일은 사거리가 600km 이상 되는 미사일로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현무사가 탄두 중량이 2톤인 것에 비해 3배나 더 폭약이 많습니다. 이집트도 강력한 화력을 원하고 있었기에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테러리스트들이 숨어있는 지대에 강력한 포탄을 이용 숨어있는 적들을 일망타진할 무기가 이집트에서 필요했는데 한국이 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 이집트 정부가 먼저 접촉한 것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압둘 파타흐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한국에 긴급 방문 무기 수입과 관련해 한화 디펜스와 LIG 넥스원 등 주요 방산업체와 만남을 가졌다는 소식까지 퍼지며 한국 무기 수입 소식이 금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미 K9 자주포 수입을 결정지으며 한국 방산의 참맛을 겪은 이집트가 다른 한국 무기에도 관심을 보이며 실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인데요. 이집트가 현무우를 원하게 된 것은 해안 방어시스템을 수입하기 위해 LIG 넥스원의 기술을 살펴보다가 발견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집트 군사생산부는 기존 해안 방어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장비를 확보하기 위해 사업을 벌였는데요. 대한미사일 시스템과 자주포 확보를 핵심으로 대상 사업체를 살피던 도중 이집트 정부에서 원하던 현무우의 존재를 앓고 이를 수입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실랑이를 벌였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개발 중인 현무우는 아직 실전 배치된 물건도 아니고 시험 및 안정화 과정이 남아있기에 한국 입장에서는 서둘러 계약을 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었죠. 게다가 한국의 핵심 무기로 사용될 물건이기에 한국에서도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우선인 상황. 그런데 이집트가 먼저 도입 추진을 이야기하면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좋으면서도 난감하게 된 것이죠. 이집트가 탄도미사일을 서두르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테러리스트들을 제압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핵무장을 서두르고 있는 이란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미국과 문제를 일으키며 폭풍의 핵이 된 이란은 현재 이스라엘과도 대척점에 서면서 골칫거리로 급부상했죠. 핵을 보유한 이란에 맞서려면 그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나은 위력의 미사일을 보유하는 것이 필수. 그러나 핵을 보유하는 것은 미국의 견제가 심하기 때문에 어렵고 재래식 무기 가운데서 핵에 준하는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딱 적합한 무기가 바로 현무우 라 할 수 있죠. 재래식 무기이기 때문에 핵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비용만 들인다면 충분히 수입할 수 있을 뿐더러 여러 면에서 방산 협력을 이어온 한국이기에 비즈니스 파트너로 한국을 믿을 수 있었던 이집트 입장에선 한국 무기 수입에 열의를 보인 것입니다. 게다가 폴란드의 한국 무기 수입에 이집트 역시 자극을 받았죠. 연일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한국 방산. 이집트에서도 들려온 놀라운 소식에 박수를 보내며 대체 어디까지 한국 방산이 뻗어나가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최근 군사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린 러시아 측이 우크라 동부 점령 지역을 자국 영토로 합병하면서 끝까지 무리수를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빼앗긴 영토를 반드시 되찾겠다는 우크라이나와 이미 점령한 지역은 자신들의 영토이니 우크라이나가 자국 영토에 들어오는 경우 핵 옵션을 비롯해 모든 대응을 하겠다는 러시아 간어 강대강 대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크라이나는 조금씩 조금씩 동부 영토를 탈환하는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러시아의 상황이 어려워질수록 푸틴과 러시아 수뇌부는 핵 카드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러시아가 결국 핵 옵션을 꺼내든다면 전 세계적으로 핵무장 도미노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와 가장 인접하 군사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폴란드에선 최근 한국신 방산 장비를 수십조 단위로 구매한 것으로 모자라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까지 눈독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폴란드에서 한국의 핵발전소를 요청 중인 진짜 이유는 다름 아닌 핵무장 때문이었다는 주장이 유럽 현지 언론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뉴욕타임즈는 한국의 핵무장 능력을 보도하며 24개의 원자로와 1970년대 이후로 쌓아둔 사용후 핵연료를 통해 수식간에 4300개의 핵전력을 완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는데요. 폴란드가 최근 한국에게 막대한 방산물자와 국가기관산업인 핵발전소 건설을 요청하는 이유기 핵무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몇 시간 전 폴란드의 안제히 두다 대통령은 자체 외교라인을 통해 미국 정부에게 핵무기를 배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가디언 등 다수의 매체들에 따르면 안제히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폴란드 언론사인 포스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전력을 폴린드와 공유하거나 폴란드에 배치할 가능성을 검토하자는 뜻에서 미국 측 고위관계자와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가 나오자마자 미국 백악관은 폴란드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에 핵공유 요청을 받은 적도 없고 실행으로 옮기지도 않을 것이란 브리핑을 통해 폴란드 측의 핵공유 발언에 당황스럽다는 뜻을 전했는데요. 안제히 두다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우리 폴란드에게 핵무기가 없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말하며 언제든 핵 프로젝트에 참여할 잠재적 기회는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안제히 두다 대통령의 발언에 유럽 대부분 언론사들은 폴란드 간 핵무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하며 폴란드가 핵무장을 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도했습니다. 먼저 최근 폴란드는 누구보다 국방 예산에 많은 돈을 투자한 국가입니다. 1년 국방 예산이 19조원에 달하는 폴란드는 올해 한국의 방산장비를 구매하는 데만 20조원을 넘게 들였는데다 현재 14만 명에 달하는 정규군 규모를 2배 이상 늘린 30만 명으로 맞춘다는 정책을 통해 향후 한국의 방산장비와 군수물자가 더욱 필요할 것이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폴란드의 국내 총생산 gdp를 확인해보면 1인당 gdp의 경우는 1만 5천 달러 수준으로 곧 4만 달러를 향해가는 한국과 비교해 절반 정도 수준의 경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폴란드의 이번 국방 지출은 국가의 경제 규모에 비해 과도한 소비라는 지적으로 국방 예산에 투자한 만큼 경제발전이나 국가발전은 상대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폴란드 측 정부 관계자들의 우려입니다. 따라서 러시아가 아무리 군사력을 키워 폴란드 앞까지 전진해도 러시아에 대항할 수 있는 핵전력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막대한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됐다는 논리입니다. 또한 핵이라는 확실한 방어수단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부족한 군사력에도 조급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방어전력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 아주 소형의 전술핵이라도 사용하는 일이 생겼을 때 미국이 확전을 막기 위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폴란드는 자국을 지키겠다며 진지하게 핵무장을 선언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의 핵공유에 대한 발언 핵무장에 대한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자체 핵무장을 위해 가장 필요로 한 것이 원자력발전소, 즉 핵발전소입니다. 특히 폴란드는 한국에 핵발전소를 도입하겠다며 한국 수력, 원자력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하는 등 방산도입에 이어서 한국의 핵발전소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폴란드 원전 수주 현황은 한국, 미국, 프랑스 3개국이 경쟁하고 있는데 프랑스 원전은 사실상 배제된 것으로 보이고 한국과 미국 두 곳이 가장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폴란드 대통령이 미국에게 핵공유를 요청하는 등 핵무장에 준하는 수준의 발언을 했지만 미국이 이를 부정하는 현황을 봐서 미국은 폴란드에게 향후 핵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반대로 폴란드 측에서도 핵도입에 부정적인 미국의 원전을 굳이 도입할 이유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상황에 안 그래도 유력했던 한국의 원전이 폴란드 내부에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는 경수로와 중수로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난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원자로는 중수로이며 경수로 원자로를 통한 핵무기 제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기술이 발전한 지금 재처리 과정을 통해 경수로에서도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충분히 추출할 수 있다는 것이 원자력 전문가들의 공동된 입장입니다. 원전의 전력 생산에 사용되고 남은 핵연료는 퓨렉스라는 재처리 기술을 통해 안정적으로 플루토늄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1970년대부터 원자력발전소의 목적을 유사시 핵전력 완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해 군사용에 가까운 특성을 띄고 있습니다. 1970년 7월 윌리엄 로저스 당시에 미국 국무부 장관은 2만 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는 통보를 하게 되자 한국 정부 차원에서 자체적인 핵무장 프로젝트를 세운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70년대 정부부터 비밀리의 핵개발을 시도했지만 미국 측의 반대로 완성시키지 못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흐름에 큰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1월으로 예정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한국이 핵무장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2016년 대선 후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비용적인 문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며 그 대가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도록 용인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으며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2017년 9월에는 중국과의 군사경제적 마찰로 인해 갈등이 격화되자 한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거나 자체 핵무장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백악관 긴급국가안보회의 NSC에서 나왔습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이런 검토를 두고 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일 것이라 분석했는데요. 부산대학교의 정치외교학과 교수 로버트 켈리 역시 2024년 트럼프가 집권에 성공한다면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뉴욕타임즈는 한국은 70년대부터 쌓아온 사용후 핵연료가 있다며 이를 통해 순식간에 4300기의 핵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이 현재 보유 중인 150기의 핵탄두는 한국의 현재 기술로 3개월 안에 완성이 가능하며 한국이 이처럼 준비할 수 있었던 이유는 1970년 주한미군 철수동보에 따른 원자력 발전소를 군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플랜을 세워두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50년 동안 쌓아둔 핵연료봉을 재처리하면 핵잠수함과 항공모함의 연료로 탑재할 수 있어 한국의 핵전력 시스템 완성이 가능해집니다. 핵을 보유하고 이것을 언제 어디서든 발사하기 위하 핵잠수함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중국 외어시아는 물론이고 그 어떤 나라도 한국에게 선제적인 군사적 도발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핵잠수함의 경우는 한국이 오래전부터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우려한 미국 측이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을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기술이 없는 것이 아닌데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가지고 있기에 언제든 만들 수 있다는 능력과 기술이 있습니다. 따라서 폴란드 측은 한국의 종합적인 원자력 기술을 보고 한국의 원전을 도입할 국리를 하는 것입니다. 개발 시초부터 목적이 핵추출을 위한 것인데다 일단 만들어 놓으면 향후 핵잠수함과 핵항모 등 다양한 전략 자산에도 사용할 수 있기에 한국형 핵발전소만큼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선택지는 없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만에 하나 폴란드 원전 수주를 미국이 하게 되어도 한국의 시공업체들이 천문학적인 낙수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이 유력한 상황이지만 미국의 원전 업체는 시공 능력보단 설계에 중점을 두고 있어 원전을 수조한다고 해도 건설과 같은 시공 분야는 다른 곳에 외주를 줘야 합니다. 그리고 1960년대 도입을 시작한 한국 최초의 원전은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서 기술 이전을 해준 고리 원전으로 이번 폴란드 원전의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다면 상당수 시공 분야에 한국의 원전 관련 기업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수많은 웨스팅하우스 원전 건설에서 한국의 업체들이 참여해 시공한 사례가 있으며 한국의 원전 자체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이전을 뿌리로 설계되어 상호관 시스템이나 부품 등 호환성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기에 원전의 설계와 시공에서 이점이 많습니다. 한국도 자국의 안보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건설적인 핵무장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사시 우리 스스로 지키림도 필요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를 먼저 공격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할 압도적인 저지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특히 한국형 핵항모 건조가 논의되는 가운데 누리호를 기점으로 한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 역시 사실상 완성단계 수준이 되었고 거기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체계까지 완성시킨 한국은 최종 관문인 핵 보유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과거 선진국들이 ICBM과 SLBM을 개발한 이유는 역시나 핵을 탑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한국의 군사적 개발 방향이 최종 관문인 핵 보유로 가고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정당한 명분도 존재합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완료한 단계에 접어들었는데 인접국인 중국은 북핵을 견제하기보단 오히려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명하죠. 따라서 현재 한반도의 위기 상황에 중국 역시 책임이 있으며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할 명분이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북핵을 저지했다면 한국도 핵무장을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